네 B에 15 확인했구요 한별이 B에 15 오케이 음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날 것 같아요? 3 하죠 자 이제 한별이가 꼭 알아둬야 될게 TH라든지 SH, PH, CH 얘들이 무슨 소리 내는거야? TH는 무슨 소리내요? TH는 혀를 살짝 물어야 돼 그리고 두가지 소리를 내는데요 혀를 살짝 물고 마스크 지금 벗어도 돼 혀를 살짝 물고 뭐 TH 또는 혀를 살짝 물고 TH TH 해볼까요? 엄마 있어 TH TH 자 떨면서 TH 그냥 바람만 푹 불면서 TH 두가지구요 SH는 무슨 소리낸데요? SH는 SH SH TH PH는 OK F가 아니야 방금 한별이가 낸 소리는 P가 내는 F야 PH PH는 윗니가 아랫입스를 스치면서 TH 그렇지 F하고 똑같은 소리내는 거에요 CH 그 다음에 CH는 무슨 소리낸데요? CH CH는 CH 소리 내는 거에요 CH 소리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CH OK 그래서 TH는 R은 R E E는 E 합쳐서 TH TH 혀를 살짝 물고 뭐라고? 음 TH가 아니고 TH 그렇지 TH 하는 거에요 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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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그 다음에 E는 뭐가 될까? 그렇죠 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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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E P P 그래서 합쳐서 SH OK I가 내는 세가의 소리 I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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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this this ok this 색깔을 바꿔야 되겠다 색깔이 잘 안보이네 ok 그 다음 이 친구는 shall sh는 sh e는 e ln l 합쳐서 shill 될 것 같은데 shill 아닌데 합쳐서 뭐였더라 shell e가 아니고 뭐 된거에요 e가 된거죠 e가 된 3가의 소리 e, e, o 중에서 뭐 됐어요 e가 됐죠 그래서 합쳐서 shell ok 그 다음 이 친구는 pho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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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ph는 그렇지 o는 o 저는 뭐 o 해도 되구요 그 다음에 t는 t 그 다음에 o가 또 나왔어 여기서 힘쎄 소리를 했죠 그럼 힘 빠져서 오래 갇혀서 pho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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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구요 photo photo ok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phone 뭐라구요 phone ph는 jep하고 똑같은 소리 o는 o o 소리 안나는 o 오우 이렇게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죠 이 소리나요? OK 그래서 CH는 I는 E CK는 CK는 항상 C가 돼요. 닥쳐서 CH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될까? THUM 혀를 물어야지 THUM 그렇지 들어볼까요? 뭐라구요? THUM ひ어를 물어야지 THUM THUM U U M M B B ㅜ ㅜ ㅜ ㅜ ㅜ ㅜ ㅑ ㅜ ㅜ thumb이 편하지. b는 소리 내기가 힘들어. thumb 하면 입술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다 b 소리를 또 넣으려면 힘들어. 그래서 소리가 안나는 거야. ok. amb가 같이 있으면 b는 소리가 안나요. thumb가 아니고 뭐다? thumb. 엄지손가락 이란 뜻이지. thumb. 됐습니까? ok. 그 다음에 n은 뭐가 될까? chai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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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구요? chair ch는 a는 a i는 여기서 a가 가진 4가지 소리가 뭐지? e 아닌데. e 아닌데. a, e, a, o인데 a가 지금 e 소리. 첫 번째 대표 소리 냈지? 그럼 힘센 소리지? 그러면 i는 여기서 힘센 소리. 한번 힘을 뺐으니까 여기 힘 빠졌지? 무슨 소리 됐어요? 어 됐죠? r은 r. 그래서 합쳐서 chair chair 됐습니까? ok. i가 가진 제가의 소리는? i는 뭐? 중에서 힘 빠졌어. 어 됐어요? e가 됐고요. chair chair ok. 잘했습니다. 시험 잘 치시고요. 그래도 안 하시도록 하세요. ok. 새롭이